전남 무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3일 남학자전거공원에서 열린 제1회 무한산책로 걷기 대회와 연계해 2023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치매 인식 개선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치매 가족, 치매 파트너, 공립 무한군 노인 전문 요양병원 등 참여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 홍보관을 운영해 치매 관련 상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홍보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걷기를 생활화하고 주변 치매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최도천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이